마음을 돌본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? 내가 나를 위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나 힘들어, 나 피곤해, 나 그 사람 보면 화나는데 왜 화나지?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.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울증,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.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일단 소명을 찾는 데 걸림돌이 있어요. 그리고 소명을 찾아서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.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데,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요. 알아야 돼, 내 기분이. 아, 내가 언제 행복하지? 그걸 아는 게 1단계.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, 목소리 큰 사람들. 그 사람이 이명감정이 뭐길래? 두려움. 아버지 중에 엄마한테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부부 상담 오면 제가 이게 뭐가 이렇게 두려우세요? 제가 뭐가 무서워야? 막 이래요. 무서우시잖아요. 두려우시잖아요. 아니라고요.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선생이네. 한 번 더 물어봐요.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? 그러면 얘기하세요. 아내가 버릴까 봐, 집에서 왕따 될까 봐, 우리 아버지처럼 살까 봐. 너무너무 두려워해요. 두려운 만큼 목소리가 커져요. 하나님 저 무서워요. 하나님 저 겁나요. 잘못될까 봐 걱정돼요. 이런 게 내 감정을 돌보는 거고 나를 아는 거죠.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아하게 뭘 다 하면서 해야 되는 존재, 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아니에요. 해도 안 되는 존재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뭘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떠는 건 당연해요. 뭐 이렇게 부족하고 못 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안 그래야만 한다라는 전제 자체는 틀렸어. 아 우린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? 그래. 그럼 뭐 해볼까? 하나님 도와주세요. 이런 게 죄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죠. 내가 참 한심하고 나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. 인생의 바닥에서 만나는 그 감정. 이게 출발점이어야 돼요. 적어도 하나님과 스스로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 정말 화나요. 진짜 거슬려요. 열받아요.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먼저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